가끔가다가 자료를 줄 때 일부러 틀리게 해주는 게 있어요 왜요? 해설할 때 잘 들으라고 너무 답만 믿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제 내 건축물 내 토지에다가 내 건축물 하나 지어서 다 지으면 내가 쓸 거니까 내가 사용승인 받아서 쓰고 있던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철두철미하게 사인의 건축과 그 건축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게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안전하려면 건축물의 구조도 안전해야 되지만 이 대지도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지의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지의 기준에 관련돼서는 이것만 하나 그릴 줄 알면 끝난 거야 대지가 필진 거 아시지? 필지가 알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려면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대지는 필지다 아셨지? 원래는 필지 하나가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1필 1대지가 원칙이에요 건축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모르는 게 없네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했어요 아니 이렇게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왜 시험만 보면 이렇게 다 모르는 것처럼 점수가 나와 응용이 안 돼요? 아니 이분은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가지고 들이대네 그래요 알았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의 자비심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본성과 다르게 생활을 하다가 원래 모습대로 도로 올려니까 힘드네요 이게 대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 얘는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너비는 4m 이상만 되면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돼도 도로고 건축법상 위치를 지정 공고해도 건축법상 도로고 심지어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대지의 기준에서 도로라는 걸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도로하고 접해만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를 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그게 접도의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무라고? 도로에 접해야 될 의무 원칙은 얼마 이상을 접하라고? 2m 이상을 맞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맞죠? 그 다음에 이게 강화되는 규정도 있어요 없어요? 2, 6, 4죠 2, 6, 4 연면적의 악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장이라면 3, 6, 4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2, 6, 4 공장이라면 3, 6, 4 딱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도로하고 접했을 때 이 대지도 안전해야 돼요? 안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도로 면보다 항상 기준은 얘예요 이 도로 면보다 낮으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게 없네 나 강의하기 싫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는 걸 가슴속에만 담고 있었군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른 학원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아는 거 나오면 그냥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거 하나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 대전분들은 겸손하시네 덜 겸손했으면 좋겠네 자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가 낮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언제죠? 그래요 폐수의 지장이었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용도라면 모르는 게 없네 대지 안에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칙해야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죠? 축사 가설건축물 맞아요? 당연하죠 훌륭합니다 녹취지역 나왔네요 드디어 대단하네요 이건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연면장의학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예외 뭐 이런 거 있죠? 1500 미만인 공장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우 잘했어요 정말 잘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축선이라는 거 기억나요? 아유 또 건축선도 아네 건축 한계선이죠 항상 이 그림 속에서 건축선 생각해야 되는 걸 기준이니까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 이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 한계선 이게 뭐라고요? 건축선 그러니까 원칙은 4m 이상의 도로의 폭을 확보했다면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맞죠? 경계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선 그런데 여기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그렇죠? 얘가 소요노비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도 예외가 있어요 알 정도면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선이라는 말 속에서 이 건축 한계선이라는 말 속에서 건축 제한이 일어난다는 거 알죠? 원칙 수직면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는 거예요 지하라면 넘을 수도 있다 이게 강화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 부분이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 잘했어요 이게 대지의 기준이에요 이거 알면 돼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외우셨지? 주미 60, 상공 150, 노 200 좋아요 이번에는 공개공지 하나 설명합니다 공개공지는 여러분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다중이용건축물 끝이야 무슨 건축물이요? 다중이용건축물 다중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 어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농수암물 유통 가공시설 이런 거에는 공개공지 설치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기는 다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야? 5천 이상이야 이걸 몰랐구나 괜찮아 층수로 따지면 16층 이상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바합이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에요 하지만 위락시설 있어요 없어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요 운동시설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한 거 아시지? 그래요 이렇게 다중건축물에는 대지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이내에서 공개공지 설치해줘야 돼요? 이게 공개공지예요 이것만 알면 됐어요?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따지는 거지 다중이용건축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면 되는 거죠? 전용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빠져야지 그럼 어디 나와야 돼?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공업지역은? 안 되지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맺히니까 다중이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준공업지역 이게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키워드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만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는 가고 있어요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겠죠 대지의 기준 아셨어?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하나 가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러한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지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이만 공부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소연업이 미달됐을 때 대지 안에 건축선 지정되죠 그랬을 때 도로 경계선과 대지 안에 지정된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아이고 대단하네 모르는 게 없네 행여 제가 갖고 있는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가 있어 내 대지 안에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공원도 내 토지예요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되겠어요? 제외 시켜야 되겠어요? 제외 되겠죠? 뭘 또 포함시켜요? 공원이 내 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공원 설치해놨는데 도로 설치해놨는데 내 거라고 해갖고 도로 내 건데 얘가 막 이용하면 저 자식이 그러면서 가서 싸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도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내 면적으로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야?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거 가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라는 거 있는 거죠 건축 면적이란 됐어요?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외벽 없으면 기둥이 있겠네요 외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형 면적 이게 뭐라고 해요? 건축 면적 이번에는 바닥 면적 가는 거예요 무슨 면적이요? 바닥 면적은 가봐요 건축물의 각 층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각 층 또는 그 층의 일부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층 그 층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벽, 기둥 이와 유사한 것으로 둘러싸인 구획된 공간이 있으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형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대신 공통점 갑니다 공통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부분 있죠? 부착된 부분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무조건 되고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요 태양열 받으려고 태양열 설비를 설치했어 부착했어 맞아요?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 건축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제외될까요? 제외 지표면을 못해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포함 제외 제외 생활 폐기물 처리, 보관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포함 제외 무조건 되고 생활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거는 바닥 면적,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과 관련된 거 갑니다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공간은 제외예요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 맞아요? 승강기탑 제외 정화조 제외 굴뚝 제외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도 전기실 등으로 이용해요 포함 제외 제외 무조건 되고 거실의 용도가 아니면 제외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잘 알아두자 다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락이라면 뭐가? 층고가 뭐가요? 얼마 이하?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이라면 1.8m 이하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이는 거죠? 제외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삘로티 구조라 삘로티래 뭔 티래요? 삘로티 어느 학원에서 난 아이스티가 좋은데 막 그래 아휴 내가 진짜 아주 자비로워서 참았어요 내가 삘로티가 공용으로 쓰이면 무슨 용으로 쓰이면? 공용으로 쓰이면 포함 제외 제외 설명 안 할게요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발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코니 노대 있죠? 얘네들은 발코니 면적에서 외백에 접한 가장 긴 길이 있죠? 여기에다 얼마 1.5m를 곱한 면적 이 면적은 포함 제외 네 오케이 잘했어요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옆면적 때문에 그렇죠 옆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네 이걸 잘 알아두셔야죠 이게 옆면적이에요 따라서 지하층도 옆면적에 포함돼 옆면적만 계산하면 맞아요? 근데 용적률 아시지? 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옆면적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옆면적에는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 주 대 피 지하층 주차장 대피공간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옆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 예 계산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역으로 응용 응용하면 옆면적 구하는 게 나와요 맞아요? 옆면적은 이게 구하는 거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거를 하나 더 응용한 거예요 옆면적 중에 바닥면적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면적 구한 거를 뭐로 나누면 돼 층수로 나누면 각 층에 바닥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에는 이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아시겠냐고 그래요 잘했어요 완벽한 거예요 되게 잘하네 우리 다음 주 모의고사 보는 거 너무 기대돼요 다 막 80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대답 잘하고 다음번에 50점 맞으면 무슨 망신이야 대단히 잘하네 잘했어요 아니 진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하네 층수 알아요? 층수 건축물에 됐어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옥탑 부분인데 거실 용도를 안 쓰입니다 얘의 건축 면적에 얘의 수평적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인 건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층의 그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몇 메터마다 4 메터마다 하나 층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 이거 시험지 잘 나오니까 이거 알면 돼요 됐어요? 완벽하네 좋아요 잘했어요 아주 잘하시네 이게 건축법이에요 철도철미하게 건축물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걸 주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건축법 여기에서 여러분 한 6문제 나와 7문제 중에서 됐어요? 맞히면 되죠? 맞히세요 여기에 관련돼서 나온 거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됐나요? 이게 건축법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어 이해하셨어? 그러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대지에다가 됐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대수선도 있는데 대수선도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뭘 받아서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다 했다면 너 뭐 받으라고 사용 승인을 얻어서 하고 사용 승인 받은 용도를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해 허가 신고 변경 신청을 해라 맞아요? 딱 하나 해놓고 알아두시면 이게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을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건축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 안에서 어려워하는 주택법 진짜 쉬워요 주택법 하는 거예요 얘는 주택법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중에서도 뭐만 주택 배웠잖아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로 나누면 구조로 사용 목적으로 나누면 주택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래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도지를 뭐라고 한다고 주택 그래서 구조로 나누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이 건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택을 뭐하는 거예요 건설을 해서 자 보세요 건설한 주택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해서 필요한 국민에게 뭐해준다는 거예요 공급 다른 얘기를 하면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있으면 안 돼 왜 얘는 국민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니까 기숙사는 됐어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아실 수 있겠어요 이거 정말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법에서는요 건축법에 의한 주택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택법은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해 줘야 되는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만들어지는 주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아까 배웠죠 근데 이 공동주택 중에서 그 공동주택의 내부의 일부를 세대로 구분해 놓은 공동주택이야 왜요 많이 공급해 주려고 이해하셨어요 단순히 얘는 세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얘기지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요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구분된 공간마다 생활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구분된 공간에 주거저동 면적은 얼마 이상이라고 14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대신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구분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세대 수는 무조건 되고 한 세대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알겠어요 이거? 그래요 안 해와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정책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서민용 주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주택이 뭐냐면 국민주택이에요 그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을 알으라고 국민주택은 건축법에서 나오지도 않아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택법에서 만들어진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맞아요?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로 지어지는 주택은 국민주택이에요 맞아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무슨 주택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얘도 서민용 주택으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요건이 세 가지죠? 쓸게요 여기다가 안 쓰고 싶은데 여기는 써줘야지 얘기 잘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국민주택 주모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도시지역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단지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고요? 원룸형이 있어요 단지형하고 무슨 형이 있어요? 원룸형 근데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뭐만 있다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만 있어요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있으니까 원룸형 주택이에요 여기서 알 거는 얘는 단지형은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된다고 여기니까 맞아요? 근데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조정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끝이에요 개념 정의 딱 해놓고 보세요 절대로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엄서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같이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보세요 하나는 원룸형 주택하고 무슨 형 주택이요? 꼭 원룸형 주택이어야 돼요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아닌 주택 한 세대는 몇 세대요? 한 세대는 무조건 되고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차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지어야죠? 도시지역 중에서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라면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이라면요? 여기 아니라면 원룸형 주택 있죠?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이 있죠? 세대수와 관계없이 같이 지을 수 있어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형 주택이에요?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 두 가지에만큼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준주택 알아요? 준주택? 준주택은 다 알더라고요 준주택 오노 오노 다기 오가 뭐죠? 노는 노인 복지 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 오케이 이게 주택법에서 나오는 주택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이거 알아야 돼? 아 그럼 이거 알면 끝이야 이 주택을 뭐 한대요? 건설한 이 주택을 뭐 한대요? 그럼 여러분 건설한다는 얘기는 주택은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죠? 필지가 돼지잖아요 얘는 건설하니까 필지가 아니라고 뭐를 알아야 되냐? 주택단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택단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단지가 건설은 필지에다가 주택 짓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주택단지에다가 보세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몇 호요? 30호 30세대 그러면 주택만 짓느냐?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이 주택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딸리는 시설도 같이 져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대 시설이에요 그럼 이것만 필요하냐? 여기 사람들 입주해서 살잖아요 살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을 위한 복리 시설도 같이 설치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봐요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건축이야 얘 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의 건축물 짓기 위해서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준을 예세워요 됐어요? 네 주택법은 주택을 뭐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건축법은 대지 기준 나눠서 설명하지만 얘는 주택단지 안에 다 이거 통합된 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게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인 거야 이해하셨냐고 그리고 얘는 한 방에 몇 호 지는 거라고 30호, 3세대 이상 이해하셨어요? 얘는 이게 통합된 개념으로 들어와요 주택단지에서 이해하셨냐고 네 이 주택단지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면 건설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는 거고 게임은 끝난 거야 이제 주택법은 이제 모를 게 없어요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고 또 옆에도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가 철도로 돼 있어 철도로 얘하고 얘 하나의 주택단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 애 여기 가다가 죽어 절대 하나의 주택단지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일반도로야 무슨 도로? 일반도로 일 다음에는 2가 나와야지 얘는 20m 이상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야 8m 8글자 이상이니까 8m 이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상식 이번에 하나 새로 생긴 거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두 개 이상의 공구로 나눠서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나눈 걸 뭐라고 하냐? 공구라고 그래요 그럼 공구별로 나누려면 전체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돼?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6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공구를 나눴다 그러면 이 경계는 분명해야 돼? 안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몇 m 이상? 6m 이상의 도로나 녹지공간 등으로 공구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요 분할된 공구 있어요? 없어요? 공구별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수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그럼 다 끝난 건데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너무 잘 아는데 좋아요 여기 보세요 꼭 하나 비교하자 얘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이죠 뭔델링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여러분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하고 부대 복리시설 짓는 게 아니에요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건설이 아니라고요 건설이 어떤 건지 알면 리모델링 꼭 알아야 돼요 얘는 이미 지어진 거죠? 지어진 거에 노후와 억제 맞아요? 지능 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걸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에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일부 증축이 리모델링이 되려면요 됐어요?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돼요 그러면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15년 이상 지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다고 이제 막 지은 건축물 대수선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또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수선은 몇 년 이상일까요? 몇 년 이상? 몇 년? 그래요 몰랐구나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 되려면 몇 년 지나야 되고 대수선이 되는 건 10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괜찮아 수업시간에도 안 한 건데 어떻게 알겠어 다 알다가 이거 모르니까 되게 서운하네 강의하는 사람도 하여튼 하여튼 성격도 하여튼 개팍해 아휴 그냥 얘는 10년 얘는 15년 공동주택이어야 돼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첫 번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있죠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야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85자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이 있죠 얘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세대별로 여러분 공용부분이 있지 공용부분 공용부분도 이렇게 저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에 포함시킬까 제외시킬까 포함시켜 포함시켜 내가 틀릴까봐 그래 포함시켜 공용부분 건디는 것도 무슨 부분도 공용부분도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건디는 거 있지 그것도 리모델링에 들어가 그래 그래 아휴 내가 빨리 대답하고 말아야지 이거 괜히 삐져 자 그럼 요거를 자 세대별로 증축할 수 있는 걸 다 도해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있죠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거 세대수를 뭐 하는 거 증가하는 것도 리모델링이에요 대신 증가되는 세대수가 요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도 사업객 승인 받아야 돼 예외적으로 이때만 왜 증가되는 게 30세대 이상이니까 원래는 얘는 사업객 승인 대상인데 아닌데 아닌데 이럴 때 30세대 이상이면 건설하고 똑같다 맞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직 증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됐어요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건설하고 리모델링 구별하셨어 끝난 거야 그러면 끝난 거지 자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택법은 이렇게 주택을 건설합니다 맞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건축허가 받으면 안 되지 틀리잖아 벌써 그러니까 얘는 뭐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럼 여러분 건축법은 필지야 근데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주택 건설을 하고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대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승인권자를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큰 주택단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 그래서 대지 면적 갖고서 승인권자를 나누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그래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이것까지 한번 가볼까 그거 알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은 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뭐해요? 건설해 주택을 뭐한다고? 건설 30호 이상 하는 거예요? 3세대 이상 건설한 걸 뭐해야 돼? 공급 공급이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그럼 주택만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모두 있어야 돼 대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원칙 대지의 목까지 확보하라는 거야 반드시 대지의 소유권도 확보해야지 건설된 주택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하고 대지 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원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의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아는 거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몇 년 안에? 얘는 3년이라고 건축허가는? 1년 사업계획은? 3년 일반은? 2년 그래 까먹지 마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이제 개념 가야지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부필요한 서민들에게 팔아먹어야 돼 지 맘대로 팔아먹어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부령 그렇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여기에는 자 보세요 공급 방법 공급 절차 공급 방법 공급받을 입주자의 자격 순위 다 적혀 있어요 네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정해진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줘야지 국민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규칙이 정하는 대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자를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사업주체라고 해 그래서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 사업주체 건축법은 내 건축물 짓는 거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뭐라고 해 건축주 여기는 사업주체 아시겠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누구라고요? 사업주체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럼 누구 얘기하냐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한다고? 그럼 이거 다야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에게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 건설해서 됐어요? 부령이 정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줘라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 주택법 이해하셨어? 아이고 잘하네 그럼 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연간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등록요건 연간이야 등록요건은 아니야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연간 1만 자금 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자들은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누구에게? 그치 이걸 알아야 돼 누구에게 등록해야 돼?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정치적인 법이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국장 이거 외워? 이거 틀렸네? 시자 나온 사람 아까 있었던 것 같아 뒤에서 시시하게 틀리면 안 돼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국장 그럼 국장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등록해줘야지 그러니까 요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 기술자는 한 명 이상 맞아요? 돈만 있다고 다 하면 돼 안 돼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결격사유가 없어야지 국장한테 등록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등록 사업자 원래는 주택법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데 맞아요? 그럼 등록 사업자는 자기가 주택 건설해서 팔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상한 사업주체가 하나 있어 주택조합이라고 무슨 조합이라고? 주택조합 무슨 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여러분 얘네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주택 마련하려고 주택건설사가 파는 거야 그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주택조합 주택조합 원래는 등록사업자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건데 맞아요? 얘는 주택조합은 특이해 자기네들이 자기네 집 마련하려고 결성하는 게 뭐라고?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이야 그래서 종류는 지역이 있고 뭐가 있고 직장이 있어 리모델링도 있어? 리모델링은 사업주체 아니야 아까 구별했잖아 끝인 거야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요 그래 놓고 얘네들은 자기네 집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할 때도 토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모해서 첨부해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으라는 거야? 설립인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설립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사업계획 승인 받아? 그래 놓고 일반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지 얘네는 자기네들 주택 조합주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합주택을 모해서 건설해서 이 주택을 일반 여기서 정한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누구네들한테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원의 지위는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설립인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거야 됐어요? 이 날 이후 자 주택 다 지었어 조합원에게 주택 공급해줘 안 해줘? 해줘갖고 이자가 입주 가능한 날일 수 없어? 없어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거나 누구거나 또는 주거전용 면적 85자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의인자들 있죠? 이자들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몇 인 이상 20인 이상으로 결성되는 게 주택조합이야 지역 직장 아시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교로 가입하게 하면 돼? 안 돼?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원래는 안 돼? 근데 죽었다? 이 사이에 뭐였다고요? 어떻게? 조합원의 증서 꽉 지고 죽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는 주제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 한 가지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이야 얘는 국민주택을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민주택 공급 직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이때 조합원은 누구만? 무주택자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돼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안 돼? 시공까지 안 돼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 당연히 져야죠 자신의 기착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여러분 투기가열 지구 알아? 투기가열 지구가 지정돼 지역에 지정될까? 직장에 지정될까? 그렇지 투기가열 지구에서 설리민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투기가 투기 이런 거 막을 내면 이런 자격을 있는 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야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이게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을 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 어?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이게 끝이야 주택조합은 이제 이 이후에는 여기 이런 데 나오면 안 돼 얘네들은 이 조합원에게 주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진 사업주체니까 이해하셨어? 그 다음부터의 논리는 다 누구 거야? 등록 사업자 거야 주택조합 근데 여기 시험 문제 꼭 나와? 주택조합은 별도로 딱 알아두면 돼요? 잘했어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한대 돈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 돈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은 주택상환사채 발행해? 아니야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조합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하고 관련됐다고? 그래 그럼 얘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을 해야지 자기가 주택 건설을 해야지 그리고 건설한 주택으로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공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법인으로서 5억 원 이상 건설로 등록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못까지 쓰라고 보증까지 쓰면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니까 무슨 증권이야? 김영증권 얘는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여기서 정해진 대로만 가져가야지 엉뚱한 자가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조합원의 지위도 여기 있는 조합원이 가져가야지 다른 자가 가져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자격이 있는 자만 가져가야지 없는 자에게 팔아먹는 거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절대 안 해 다 양도 제한을 받아 이해하셨어요? 얘는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돼? 3년을 초과하면 안 돼? 발행일로부터 됐어요? 나중에 주택 지어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까지 3년 이해하셨어? 그래요 이해하셨냐고? 그래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록사업자가 돈 마련했어 이거로? 됐죠? 마련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대지에 모두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얘 돈 들여서 이거 사야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착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대 서민형 주택을 반 이상 짓는데 얘가 그럼 이거 촉진시켜줘야 돼 하지 말라고 말려야 돼 그래 그래? 어우 착해라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등록사업자가 그 조합주택을 건설한대 조합주택을 서민형 주택이잖아요 이거 촉진시켜줘야 돼? 막아야 돼? 아이고 착해 근데 어차피 얘가 이거 하려면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어 얘가 원해 이거 때문에 그러면 국공유지를 이자들에게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 그래 이게 이거야 그럼 매수 임차하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공사 착수 몇 년이야? 2년이라고 그랬잖아 안 하면 환매나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착해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한대 아이고 착해라 그렇다고 수용권 인정해 안해 안해 그런데 국민주택 지으려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를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청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채비지를 매각해 줄 수가 있어요 싸게 비싸게 원칙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 소형 국민주택이야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이야 돈 남겨 먹으라고 남기지 말라고 그럴 때는 뭐로 하라고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완벽하네 그래 이거야 이거 쉽잖아 이 사업주체를 구별할 줄 알면 주택건설하고 주택건설하고 이 의미 알면 이해하셨어? 아이고 잘했어 그치? 그래서 이제 등록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거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거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80% 이상만 뭐 가져도 사용권 무슨권? 사용권 이것만 가져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사업객 승인 신청해서 주택건설상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도 이해하셨어요? 네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소유권 확보하라는 거죠 네 근데 수용권 인정해 안해 안하니까 집합건물법 준용해서 집합건물법 준용해서 시가로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3월 이상 협의해서 맞아요? 매도청구야 또 뭐 매수야 매수는 기분 좋게 강의하는데 왜 갑자기 김세계 매수 그러면 안 돼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가지면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95% 미만이면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거 묶어서 내는 문제야 이게 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짓는 거 조합주택 짓을 때 국공유주 우선 매수 임차 할 수 있는 거 국민주택 건설할 때 채비지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거 매도청구권 이게 다 여기하고 관련된 거에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는 거하고 이해하셨어? 이쪽에서 문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잘 정리해 놓으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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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설했어 다 끝났어 다 뭐 했다고? 완료했어 그러면 누가 사업 주체가 자기가 쓸 거야?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검사를 신청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자 근데 우리 아까 공구별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럴 때는 공구별로 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다 완료되어야 되는데 다 완료를 못했어요 근데 완공된 동이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사용검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사업 주체가 해야 돼요? 망했어 뭐 했다고요? 망했다고요? 그러면 보증한 자가 보증한 자가 없거나 망했어? 그럼 누가? 예정자가 예정자 대표회의가 맞아요? 이렇게 사용검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뭐 했을 때? 망했을 때 근데 사업 주체가 안 망했다? 사업 주체가 망했다고 안 망했다고? 안 망했다고 얘 사업이 다 끝났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하지는 않아 사업 주체가 안 망했다고 안 망했는데도 공사 다 끝났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걔가 또라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누가 잔금을 다 안 치렀나 봐 그래서 안 해 그러면 시공자하고 누가요? 시공자하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있죠? 이 자들이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어요 망했을 때는 보증한 자가 보증한 자도 망하면 예정자 대표회의가 안 망했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아? 그럼 누가?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자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뒤에 거는 최근에 개정된 거야 근데 일부러 안 했어 원칙적인 걸 알아야지 뭐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해줘도 이게 논리를 알면 뒤에 거는 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원래는 15일이지 얘는 받고 난 다음에 써야 돼 근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주택이라면 동별로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맞아요? 대지라면 구액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비교하실 수 있어요?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용도변경이 나오지만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공급이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아무한테나 막 공급하면 돼야 안 돼? 뭐 해서? 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공급해라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한다면 등록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야 너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만 한다면 이거 주택건수사업할 때 돈 많이 필요할 텐데 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헌분양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라고? 승인 근데 복리시설이라면 신고 공적인 자는 이런 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이거 등록사업자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대신 너에게 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신 입주 예정자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권리를 주는 대신 의무도 하나 주겠다 됐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맞아요? 주택 다 지어서 입주 예정자 있어요? 없어요? 입주 예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입주 예정자에게 권리가 넘어갈 때까지 맞아요? 너는 입주 예정자 등쳐먹으면 된다 안 된다 대지주택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해라 하지 마라 용의권 설정해라 하지 마라 처분하는 행위 해라 하지 마라 이해하셨어요? 이 기간 아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부기등기 해놓자 이거죠? 공적주체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 이것도 안 하는데 뭘 공적주체는 아니 다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야? 대지라면 이거와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여기하고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배웠네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해 안 해?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해 안 해? 그러면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안 하잖아 걔네 조합주택 건설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분이 저의 자비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쿨하지 않습니다. 쿨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세요. 그렇게 틀린 데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렇죠? 왜요? 쪽팔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쪽팔림을 당하세요. 다른 학원에서는 1월 달부터 대개 쪽팔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10명이 있으면 7명은 잘해요. 그런데 아직도 3명은 계속 쪽팔리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7명에 해당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부기등기 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하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고요. 이거 위반하면 사업주체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맞죠? 다 왔어. 이게 중요한 거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시험들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주택상황사체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주택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얘 팔아먹어라 팔지 마라. 팔기 위해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중개하기 위한 강구하면 된다 안 된다. 공급질서 교란하는 금지 행위하지 마라. 다만 주택상황사체권자가 조합원이 돈이 필요해서 저당을 맡기는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사망했다. 상속받는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거 당연히. 그렇죠? 상속과 저당은 포함 제외. 제외. 오케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리가 열지고 설명해줘요. 알 수 있어요. 해줘요? 그래요. 원하신다면. 자비하고 이렇게 또 이거 설명해준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해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예요? 서민들에게 누구에게? 서민들에게 싼 주택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업객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이라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싸게 해주기 위해서 공공택지. 무슨 택지요?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공공택지가 뭔지 아시지? 공적시행자가 수용방식에 의한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공공택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에서 주택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공택지에는 가격 비싸게 받아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택지 싸게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 비싸게 받지 마라. 이해하셨어요? 이런 가격은 다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공공택지의 반대가 민간택지죠. 민간택지를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예전에는 여기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택지에서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런데 특정한 민간택지는 혐오감을 하면 안 돼. 너무 비싸게 해서 고급진 아파트로 팔면 안 되잖아. 그런데는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장관님이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민간택지라면 여기서도 뭐 받으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데 이거 지정되지 않은 민간택지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는 여기 입주자 모집해요 안 해요? 해요. 입주자 모집하죠? 이럴 때 입주자 모집 공고하잖아.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택을 하면 이 분양가격을 반드시 공시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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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가열 지구 알아요? 투기가열 지구 누가 지정합니까? 투기가열 지구 누가 지정해? 국장 또는 시도지사 저분 되게 이거 되게 잘하네 하나 되게 아는 거 나왔나 봐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거 나왔으면 좋겠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게 투기가열 지구예요? 장관님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도 씁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요 누구하고 협의해? 됐어? 무슨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국장하고 여러분 여기 봐봐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협의 있지? 얘는 동등이야 절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 있는 사람하고 협의 안 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장관님이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같은급하고 하는 거지 협의라는 것 자체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협의 안 해 의견 청취해 문장인지 알아요? 지금 장관님도 투기 가열 지구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로서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장관은 아래 있는 시도지사니까 의견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돼 문장인지 알았어? 그래 여기 봐요 이걸 왜 알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투기 가열 지구 있죠 여기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전매 제한을 받아요 투기 가열 지구 안에 건설된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건설돼서 공급될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입주권이 있지 이것만 전매 제한을 받아 투기 가열 지구라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죠 얘는 그 주택도 건설된 주택도 전매 제한을 받고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할 수 있는 가능일 있어요 없어요? 이날로부터 따진다고 이거는 알아도 기산점 자세한 건 몰라도 되는데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언제라고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하하하 맞아요? 10년 이내에서 법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전매 제한 받는 거예요? 몰라도 돼 이거 뒤에 왜? 지금 투기 가열중으로 지정된 것도 있어? 없어? 없고 민간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또라이에요 맞아요? 대신 이거는 알아두세요 원래는 전매 제한 받는데 전매 제한이 제외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예를 잘 알아두세요 갑니다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맞아요?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할 때 맞아요? 해외로 이주할 때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누가? 전원이 이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혼해서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혼했는데 배우자야? 이상하네 그쵸? 그 놈이지 이혼해서 그 놈한테 이전할 때 이럴 때는 전매 제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이번에는 일부를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증여 이때는 배우자라고 해야지 그쵸? 이럴 때는 전매 제한 받는데 안 받는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됐나요? 잘했어요 이제 공급과 관련돼 용도 변경에서 꼭 나오듯이 공급에 관련돼서도 나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 별도로 공부하는 거죠? 누가 지정한다고? 신고지역 누가 지정해요?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자 외웁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 직전월 오케이 3월 오케이 근데 이게 월평균 거래량 증가율로 나오면 오케이 1년간 전국의 2배 누가 요청해야지 누가 요청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자 이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만큼은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 장관님이 이렇게 요청받아서 지정고시 하잖아요 그러면 고시 내용을 누구한테 알려줘?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됐어요? 자 신고지역에 신고대상은 뭐라고? 규모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유상계약이죠 근데 신규로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할 때는 신고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공동이지 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뭐를 거래 가액 등을 주택소재지관을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제도예요 근데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한대? 6억 초과하면 입주 여부하고 맞아요? 자금 조달계획까지 신고해야죠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 교부해줍니다 그러면 거민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증명서 교부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무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무관서장은 그거를 통해서 세금 받아낸다고 맞아요? 이거를 위반했네요 뭐 했어요? 과태료입니다 뭔 태료? 과태료 거짓 신고했어요 무슨 신고? 거짓 신고 뭐를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얘를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득세 5배 이하 신고를 안 했어요? 게을리 했어요?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고 그랬죠? 알아두면 돼요 과태료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얘는 공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1타 쌍피 문제 맞아요? 여기에서 7문제 나와요 오늘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렇게 한번 비교해줬는데 차이점 아시겠어요? 뭐를 알면 내가 얘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건지 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아야 돼 필지냐 주택단지냐 필지냐 주택단지냐 맞아요? 용도변경이냐 공급이냐 이해하셨어요? 생각 잘해요 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왜 틀리냐고 너무 쉬운 건데 이런 거 변별하지 않고 막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게 아니야 이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에? 에? 그러면 문자로 공부하지 말고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생각해 아 내 대전광역시 여기에다가 21층 이상짜리 건축물 접어야지 여기에다가 21층짜리 뭐 어떤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위락시설 지어야지 그럼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대전광역시장한테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냐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내 집지 집이나 하나 지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구청장 여기 있는 구청장이 여기 무슨 구야? 서구 서구청장님한테 신청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30호 이상의 주택 부대 복리시를 지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객 승인 받아야 돼? 뭘 또 국장이야 대전광역시장이 무조건 되고 여기는 사업객 승인은 무조건 되고 대전광역시장이지 여기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장이지 뭘 또 국장에 아 됐어요 괜히 얘기했네 그냥 뭘 삐져요 내가요 아니에요 릴레 알았으면 맞아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광역시장님한테 사업객 승인 받아서 주택 건설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나 사채 발행해야지 그쵸? 그럼 나는 등록사업자여야 된다는 거네 시공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네 맞죠? 아 그러면서 도저히 택지 여기 너무 비싸 택지값이 그래서 내가 택지를 취득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건설하면 여기에 국공유지 있으면 좀 택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알받게 하고 있어 그 중에서 맞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달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돈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계속 더 높은 가격만 붙는 거야 차라리 이러느니 누구한테 광역시장 찾아가서 여기를 지구단위교육교로 지정해 주세요 민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조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95% 이상의 사용권 소유권 확보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주민이든 뭐든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팔어? 그러면 재판문할 가는 거예요? 매도 청구는 강제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없다고 이게 이런 제도예요 문약인지 알아요?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인 걸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일주일 후에도 지금과 같은 기억력이 살아있어서 건축법 주택법 잘했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